내 갈 때 가더라도 저놈만을 죽이고 갈 것이대 아파 걸어와서! 무슨 작당을 꾸미고 있는 것이오? 내 자리를 찾으러 왔어 내가, 내가 이설이여 가서 이설을 찾아 전해라 내가 배세손의 형장에서 그놈을 기다린다고 사는 내내 사무치게 원망하고 또 증오할 겁니다 새 임금이 나셨으니 이제 어명을 받으시지요 순순히 항복한다면 죽이진 않겠어 이 나라는 나의 것이다 공과 피를 묻혀 지켜낸 나의 조선이야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